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드님이 도망가셨어요.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전 언제 키우나요? 아이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다섯 살? 세 살? 네. 열심히 잘 키우시면 됩니다. 열심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 닮았겠다. 그죠? 네. 아들 두 명은 뭐. 다음에 괜찮으면 아드님 사진도 한번 갖고 와주세요. 이쁜 사진으로. 아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아 네. 우리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인데. 아 여기다가 띄운다고요? 엄마하라 꼭 받고. 엄마하라 꼭 받고.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니면 김석환 연구원님 옛날 돌사진 같은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한국 장은 좀 뒤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중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추라든지 에너지주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하북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번지라봐요? 네. 좀 확산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2월 달에 춘절이 있거든요. 뭐 중국 내에서는 가장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3대 전기차 제조사 뭐 니오라든지 샤워펑, 리오톡 이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많습니다. 뭐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인비스터데이를 가지면서 새로운 모델을 좀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샤워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국 농업은행이라든지 중국은행으로부터 약 2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장사 22%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3대 회사 모두 지난해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의 이제 동력을 얻어서 주가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콩 쪽으로 좀 넘어오면 홍콩 쪽에서는 오늘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의 원유 재고 수준이 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중국 해양 유전 서비스라든지 중국 신화에너지, 페트로차이나 이런 대표적인 원유 업체들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고가를 좀 만들어냈거든요.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수가 벌써 15,770선까지 접근을 했고요.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업종, 특히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TSMC 같은 경우가 2% 넘게 올랐고요. 홍아이 프레시전, 미디어텍, 특히 후공정 최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ASE테크가 오늘 무려 8%나 올랐고요. 월요일날 한번 말씀드렸던 UMC 같은 경우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국내로 좀 돌아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장중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4조 5천억까지 순매수를 했었고 물론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죠. 3조 7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2조 5천억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별 장중 변동성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상하 170포인트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가 103포인트, 오늘 같은 경우가 55포인트. 좀 장중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 선물 간에 좀 차익거래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왜 기관 매도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느냐 이런 댓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갔던 영상이 제가 월요일 거하고 화요일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 선물 간의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라든지 기금 쪽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왔던 거는 기관들이 선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매도 차익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상으로 본다면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가 무려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선물을 팔았어요?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매수 차익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하고 기금 쪽에서 각각 한 3,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보험 쪽에서 1,200억 원의 순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은 그냥 팔아치우려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팔아치우려고 팔아야지 누구나 주시면 팔려고 사는 건데 내일 같은 경우가 또 그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일단 이 앞서서 좀 물량 부담을 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좀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파생 상품의 그 이제 포지션 그거 보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뭐 그게 대충 예상이 좀 갑니까? 뭐 일단은 장중 이제 수급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저도 이쪽 파생 쪽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 좀 눈에 띄었어요? 뭐 일단은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점에서 내일 있을 미국의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약 1조 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목요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각 연준 총재들, 각 지역 연준 총재들의 최근 얘기가 좀 계속 있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국채 금리가 계속 우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올해 경기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 총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씩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약간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지 그리고 이제 1월 25일에서 26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팀쿡 애플 CEO가 CBS 디스모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아침 디스모닝이면 이따 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하는 그 시간대일 것 같은데 9시에서 11시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좀 내용이 나온 상태라서 어떤 내용일지는 이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중요한 얘기 하겠다고? 네 그렇게 내용이 뭐 CBS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다라고 하니까 아 CBS 홈페이지? 네 네 네. 그래서 녹화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충전기를 주기로 했나? 그래서 뭐 아마 뭐 이게 현대차와 관련한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굳이 뭐 디스모닝에 와서 하겠습니까? 네 뭐 애플카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쿠팡과 관련한 종목 중에 동방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 최근에 OTT도 하나 열었거든요.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쇼박스 콘텐츠들이 들어간다라는 약 50여 개의 콘텐츠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쇼박스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CJ E&M을 비롯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에이스토리, 비즈웍 스튜디오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넷플릭스도 상당히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최근에 좋았다라고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니뭐니든 수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프로님과 진행을 하면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제가 자료를 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제가 최근 3년 치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를 가지고 놓고 보면 평균이 한 10.3배 정도가 되고요. 이 평균에서 지금 현재 수준이 대략 이 평균의 표준 편차의 한 3배 정도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과열이냐 과열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밸류에이션 지표를 이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12개월 선행 PER를 이용을 한데 현재 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고점 수준에 와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12개월 선행, 앞으로 12개월 후에 기업들이 얻을 이익을 감안을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그 이익의 한 15배 정도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3개년 동안 한 10배 정도의 거래됐으니 맞습니다. 그 5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도 9도 했다가 11도 했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표준 편차의 한 3배 정도 이익이 벌어져 있다. 3배 정도 벌어져 있다. 평균에서부터 그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월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동 평균성과의 이격, 괴리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균 회귀 이런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올라있는데 평균 회귀라고 하면 무서운 얘기죠? 항상 반대 극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힘은 뭐냐? 역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간간히 보여드리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 기관들은 거의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개인과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부터 보면 무려 개인들이 거의 75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고객예탁금 기준으로 본다면 벌써 70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70조 원대까지 올라왔고 신용 융자 잔고 기준만 보더라도 벌써 20조 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상당히 풍부하다. 그러면 지금 이 증시 주변 자금에 이런 것만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 융자 잔고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20조 원대에 육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개는 얼마쯤 합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게 원래는 작년 년초만 보면 저희가 10조 때였잖아요. 10조 때였던 게 작년 3월에 지수가 크게 급락했을 때 6조 초반 때까지 빠졌다가 이게 지금 20조 때까지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3배 넘게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지금 신용 잔고가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물량을 더 안 파는 것 같아요. 팔면 다시 못 사니까 신용 안 빌려주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럼 국내에 있는 유동성은 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한번 M2라고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시중 단기 유동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1 비율을 한번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 통계가 1986년 이후부터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통계에 집계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2 대비 M1의 비율.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가파르게 가치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M2가 분모해오고 M1이 분자에 가는 저거는 돈이 잘 안 돈다는 뜻인데 저 숫자가 높아질수록. 단기 자금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단기 자금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금들이 주식 또는 부동산 채권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예금, 현금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봐야 이자를 얼마 안 주니까. 그렇죠. 은행 가기 귀찮아서 그렇죠. 지금 10월 기준으로만 보면 단기 유동성 자금이 대략 1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참 그 1300조는 물론 기업 통장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중에서는 너는 도저히 주식 시장에 올 수가 없어. 이거는 아예 그런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1300조가 다 돈 주인이 있는데 맘먹으면 주식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추 제가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개인들이 순내서 한 게 한 50, 60조 정도 되더군요. 1년 내내. 60조가 와도 이런데 1300조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그냥 그 친구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앞에서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75조 원 정도 순내서 했는데 작년 연말만 딱 놓고 보면 65조 원 정도 했고 그러면 불과 지금 8 영업일 동안만 한 15조 원 정도의 개인 순내서가 들어왔다라는 걸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테마 수소 이야기는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일단 오늘 수소 관련한 내용이 많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촉발점이 된 게 뭐냐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제가 월요일에 간략하게 SK가 이 회사에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SK는 왜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앞으로 제가 친환경 에너지 시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도 수소 쪽도 보셔야 된다. 그동안은 태양광과 풍력 쪽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수소 쪽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 조사 분석 기관들 또는 IB들이 어떻게 수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주 먼 미래이긴 하지만 2050년 같은 경우에 거의 12조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다. 또 맥퀸즈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달러다. 바클레지는 1조 달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차는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이 커가는 데 있어서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수소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을 2020년부터 딱 1년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1년 정도만 가져왔고 여기 밑에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이 중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플러그 파워라든지 퓨어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 발라드 파워 시스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독일이나 영국 이런 쪽이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에는 SK가 투자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하고 합작사를 만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창조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 자체가 1년 사이에 거의 20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기업이 정말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내년 전망치까지 일단은 적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한 산업 또는 수소 에너지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팽창하는 그런 시기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작년에 유럽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즉 수존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수존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투자가 이제 앞으로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도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연료 발전별 캐파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나 석탄 그러니까 이런 쪽 기존 화석연료 쪽의 비중이 좀 높고 재생에너지나 수력 쪽 이런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늘린다고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공약이잖아요.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 또는 수전의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수소연료 전지차와 관련한 그 회사 부품의 그 자동차 부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다 하네요. 다 수소 관련해서는 뭐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해서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관련 주 상승 이후까지 잘 정리해 주셨네요.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